BMW 코리아가 SK텔레콤과 협업해 한정판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 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BMW 고성능 브랜드 M의 헤리티지와 특유의 스포티함,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을 입혀 특별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BMW M 에디션은 특별 제작 바이캐스팅 패키지, 하드커버 폰 케이스, 멀티 킬링 및 탈부착 가능한 엠블럼 7종, 에어벤트에 꽂을 수 있는 M 디자인 차량용 시계, 차량용 선 쉐이드 클립, 에어 펌프, 메탈 레터 M 스티커, BMW 히트 제품 및 굿지는 1986년 처음 등장한 1세대 M3 모델이자, BMW M의 기념비적인 모델 중 하나인 M3, E30을 오마주한 특별 다이캐스팅 패키지에 제공된다. 하드커버 폰 케이스는 현행 6세대 M3 모델의 보닛과 수직형 키드니 그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전원을 켜면, BMW M을 상징하는 3색 스트라이프 로고가 삽입된 전용 부팅 영상이 재생되며, M 전용 테마 화면 역시 제공된다. 또한 BMW 라이프 스타일 멤버십 앱인 BMW 벤티지가 기본 설치되어 출고된다. 이와 함께, BMW의 역사를 담은 엠블럼 6종과 BMW M 브랜드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클래식 BMW 모터 스포츠 엠블럼을 제공해, BMW M 에디션만의 감성을 더했다. 엠블럼은 한정판 패키지에 포함된 멀티 키링에 탈부착 가능하다. 이외에도 M 디자인이 반영된 다양한 액세서리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갤럭시 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은 천대 한정으로 출시되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인 티다이 레크샵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며, 공식 출시일은 2월 17일이다. 한편 구매자 전원에게는 전문 인스트럭터의 지도하에, BMW 차량에 탑승해, 안전운전 요령과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스킬을 익힐 수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 스타터 팩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